진짜 배고프다 나도 어디 가는 거예요? 아... 우리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고기? 고기! 어! 맞아 고기! 근데... 계속 전댓말하다가 반말하다가 그러니까 너 정체가 얘기해 나도 모르겠어, 지금 이거 굵을 줄 알아요? 나 이건 굵을 줄 알았는데 이건 몰라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돼? 와, 그러니까 이거 또... 아, 맛있겠다 좋다 배고프지? 한 번에 다 구울까요? 당연하지 문지장 왜 던지는 거야, 왜 이렇게? 아니야, 원래 이렇게 해야지 내가 퍼포먼스 보이려고 나무가 이렇게 보이려고 맛있겠다 너무 좋다 미디움 좋아해? 아니면 레드원 좋아해? 미디움 미디움? 역시 나는 통해 왜? 왜? 얘 움직여 국제로? 움직여 해봐 또 어디? 왜 이래? 왜 이래? 대박이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거 어떻게 얘 차로 구워요? 어떻게 구울까? 어떡해? 어떡해? 어떻게 너 이거 어떻게 먹지? 어머, 삼체로 불쌍해요 미안해 아, 죽겠다 진짜 마음 아프다 미안해, 얘한테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널 먹어야겠어 한 번 먹어야겠어 한 번 먹어야겠어 아, 일단 먹자 괜찮다 ?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 볼까? 한 번을 먹어야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저희 그냥 싸서 한 알게 넣어주고 놓쳤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와 근데 고기 남자가 구워준 적 있어? 아니 아, 아빠 아빠? 오빠는 고기 구워준 적 있어? 다른 여자한테? 어? 있네 있구나 좀 있었던 것 같아 뭐야? 잠깐만 완전 푸짐하네 아, 있다 그럼 있다 친구들이랑 놀러 왔을 때 거기 펜션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다 같이 놀러 왔었는데 아주머니가 여기 계셔 아, 아주머니 아주머니한테 오셔서 같이 드세요 아주머니가 구워졌다고 그렇지, 다행이다 한눈 팔았어 먹여줄까? 응 먹여줄까? 응 먹여줄까? 응 먹여줄까? 응 진짜 부끄러워하네 이거 만들어줄게 이거 좋아해? 응 응 우리가 성급했네 알았어, 날짜로 공이 이렇게 장소를 했다 응 맛있어? 맛있지 응 응 응 응 응 진짜 저한테만 잘 싸줘요 쌈 같은 거 고기도 저만 그냥 혼자 먹고 하는데 누구한테 뭔가 먹여주고 이런 거 오글거려가지고 진짜 못해요 제가 근데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했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제 아내분은 좀 제가 챙겨주고 싶고 동생이다 보니까 좀 먹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그 행동이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나도 나한테 줘야지 그럼 내가 줄까? 나? 응 아이 괜찮아 어? 그럼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봐 왜 왜 이거 뭐야 음 맵다 야 저거 잘하네 너무 잘해 잘하네 이 때문에 잘해 괜히 오빠보다 나아요 잘하네 배워 배워 배워도 배워 나도 좀 배워와 아우